제가 지금 재경이를 제시간에 오게 하려고 거의... 거의 28년째 노력하고 있는데, 잘 되지 않아요. 쉽지 않아요. 장수! 뭐라고? 한쪽은 끼고 있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. 아무튼 그 에너지를 담아서 이 노래가 원래 가져야 하는 그 기분, 이 곡이 곡에게도 인격이 있다면 이 곡이 원래 느껴야만 하는 기분을 오늘 한껏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, 이 곡에게. 그래서... 어어...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. 고객에게도 다 그 성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습니다. 아무튼 이제 닥치시고요. 뭐 닥치시구도 그러니까 약간 좀 이게 이상하네요, 닥치시구. 이건 존댓말인데? 존댓말인 것 같은. 아무튼, 어... 고객의 많은 에너지를 저희도 쏟아넣을 테니까 오늘 또 마지막 공연일 만큼 한껏 쏟아을 테니까 여러분도 한껏, 후회하지 않을 만큼 한껏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 곡, Ocean of Light. 기준가 저희도 손으로 다 부를테니까 여러분도 한껏, 후회하지 않을 만큼 한껏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 곡, Ocean of Light 기준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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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